오늘은 개그맨 신동엽에 대한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그맨 신동엽은 한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인데요. 1993년 KBS 개그맨 공채 11기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는 색대립이나 정치적인 농담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과 SBS 장수 프로그램 TV 동물농장 미운 우리 새끼 SNL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동엽은 개그맨으로서의 역량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1998년 미국에서 XXX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쿠치소에 갇힌 적이 있는데요. 1999년 방송 촬영 중 대마초 반입 및 흡입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친구와 함께 집에서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폈고 밀반입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밀반입건은 사실 입증이 안 되어 최종 2000년의 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신동엽과 이소라는 6년 연애 끝에 헤어졌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동엽은 자신의 절친인 홍진경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는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함께한 사람은 최양락이라고 밝혔으며 가장 친한 사람은 김정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그맨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주일 선배라고 했으며 후배 중에서는 신동엽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동엽의 센스와 연기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홍진경은 질문이 있다며 신동엽에게 오빠가 최장기간 술을 안 마셔본 게 며칠이야? 를 질문하는데 잠시 생각을 하더니 구치소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오빠가 제가 최장으로 안 먹어본 게 며칠이에요? 구치소 얘기를 해야 할까? 일부러 물어본 거죠? 역시 신동엽답게 재치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신동엽은 진짜 천성 개그맨인 것 같습니다. 개그맨 신동엽은 고압선 외줄 타는 광대처럼 위험한 개그를 하면서도 웃음을 만들어내는 재능있는 코미디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자신의 입단과 성격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